신속 배치 및 빠른 공격을 요구하는 현대전에서는 주어진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효율적인 통합군 운영을 필요로 합니다. 이에 대응하여 두산 DST는 최신의 6x6 차륜형 장갑차를 독자기술로 개발했습니다. 신형 장갑차는 고기동성, 수상주행능력 및 800km의 운항거리를 보유하고 있으며 유기압 희연수장치를 채택하여 탁월한 야지주행능력을 제공합니다. 수요자의 다양한 요구사항에 따라 12.7mm, 30mm RCWS, 40mm 유탄 발사기 및 90mm 포탑을 탑재할 수 있으며 또한 최근에는 대공미사일을 탑재한 8x8 차륜형 장갑차 개발을 완료했습니다.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